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자선 재능기부를 하는 우리 고촉돔 야구경기장 소식입니다. 이번에 자선야구대회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양준혁 위원장이 재미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찬원님 진또배기를 기반으로 우리 고촉돔 친선야구경기에 대한 영상 홍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고촉돔에서 진행되는 우리 이찬원님의 야구 해설과 함께 재미난 영상 보면서 그날 공연 그날 경기장에 가시는 분들은요 날씨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찬원님을 마음껏 즐기시고 혹 현장에 못 가시는 분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생중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십시오. 천리1302 해설 SpongeBob 칫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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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쓰! 칫솔맨!